예, 그렇습니다. 선광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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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전기 기반이 된 애주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뇌와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밝혀집니다. 밝은 꼬리를 끌었군요. 밝은 뇌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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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다른 차원에서 자전의 참모습을 실현시켰. 여러분은 깊은 수령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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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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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내서나, 여러분은 예수의 얘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여러분의 세상이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파멸을 향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여러분은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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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고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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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예, 만들고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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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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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존재하는 마음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 켰군요 앞에요. 중간에도 킹거가 없군요. 두번째에요. 감사합니다. 반짝이는군요. 하나 둘 셋. 가운데는 자꾸 불을 켜고. 지금 앞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입니다. 소리없이. 여러분은. 기존 세대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에게 평화를 외치되고. 감사합니다. 불을. 불을. 정확히. 이제 그 앞면을 켜고 가는군요. 앞면을 켜고. 반짝이는군요. 뒷갱체는 검은 모습입니다. 앞면의 불을. 반짝이는 속도가 조금. 조금 먼저 보다 좀. 줄인 것 같아요. 계속 불을 켜고 가는 것 같군요. 예. 두번째는 반짝이. 예. 감사합니다. 예. 4개 창문이. 선명하게. 예. 본 카메라가. 예. 선명하게 잡아 냈습니다. 예. 예. 지구 인류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기존. 여러분의 기존 세대가. 평화를 외치되고. 사랑을 외치되었지만.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테이블을 거듭하는. 테이블을 거듭하는 사회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는. 무한히 계속 발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창조하는 현실에. 여러분은 노예가 되어. 여러분이. 삶은. 조만간. 여러분 자신이. 제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불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존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뿌리 깊은 유산에서. 뿌리 깊은 요람에서. 여러분은. 뛰쳐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무한한 창조자이며. 여러분 자신 속에는. 무한한 신성이. 창조의 지성의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이며. 여러분이. 창조를. 위대한 우주. 마음으로 익히는 창조를.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 기존의 세대가. 여러분에게 안겨준. 관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찾아낸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의 신체. 실체를.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사라져가고 있군요. 네. 자신의 모습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실현시킨. 인류가. 지구에 와서. 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과연 무엇인가. 신의 아들은 무엇이며. 우리의 길은. 어려서. 길을 잃었는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은 무엇이며. 우주를 열양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물질.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으며.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빛 자체. 예. 소리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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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ร 차원에서 자신을 실현시킨 신적인 차원에 이른 존재들이 지구 인류에게 그 위대한 삼각자를 보냈음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 자리에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군요. 장군입니다. 하얀 빚을 끌고 하얀 빚을 끌고 하얀 빚을 끌고 하얀 빚을 끌었지만 하얀 빚을 끌고 하얀 빚이 along 하얀 전면 비 ? 아рат 주변 쪽 보 요 자신의 참모습을 육체에 실현시킨 자신의 참모습을 영원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운 위대한 존재들이 여기 지구에 와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정체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아들 예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지 밝은데 빛을 끌어주고 서서히 수리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지나고 있군요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에서 홀로간이며 여러분의 행성 또한 홀로간입니다 우주에는 창조의 법칙과 명령을 순수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차원이 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길은 표기를 표기를 표기로 이제 있구나 예 표기를 그리고 그려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게 성광 예 반짝이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굴류에게 창조의 법칙과 명령인 예 창조의 법칙을 알려주기 위해 우주에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의 차원에서 지구의 일을 위해 위대한 상각자 예수를 보냈으며 예수의 얘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앞 아래 위로 지나고 있군요 예 예 지구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위대한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상각자 예수를 보냈으며 여러분이 예수의 가르침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여러분이 세상에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길은 파멸을 행해 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보낸 신청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역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빛을 끌어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선명하게 예 카메라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비행체에서 예 예 예 예 밝은 빛을 예 예 예 예 예 예 멋진 장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비행체 분사가 몸체에서 예 분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군요 아주 직선으로 예 비행체는 직선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적 예 예 황금색이 예 예 예 예 예 예 서서히 소리없이 떠오르겠군요. 하나의 별이 소리없이 서서히 지나가지 않뿐입니다. 하나의 별이 황금빛 꼬리를 끌었습니다. 황금빛 꼬리를 끌었습니다. 장황핀 빛을 끌었군요. 정답 처음해봤습니다. 3개의 긴 꼬리를 끌었습니다. 3개의 긴 꼬리를 끌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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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비행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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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비행체가 불을 예.. 밝게 켜졌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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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견자를 이끌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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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성광을 켜줬군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기관이 돼 예수가 태어났대 동방의 현자를 인도한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빛 그 꼬리를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지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내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얘기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여러분의 세상에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파멸을 행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러분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우주에 일어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신의 아들의 정체를 신의 비밀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밝은 별이 서서히 수리없이 예 지나갈처럼 으어어어어어어 5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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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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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는 사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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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는 예. 예. 자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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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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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여러분에게 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아들 예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러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존의 종교에서 눈과 귀를 돌려 창조의 법률과 명령인 자연음법을 깊이 관찰하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는 밝은 꼬리를 끌고 수리없이 지나지고 있군요. 오직 진리와 지혜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진리와 지혜는 창조의 자연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의 경전에는 진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리와 일치되게 조화롭게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지구의 평화와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체는 밝은 황금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외계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이끈 바로 그 비행체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 어린 인류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 위대한 선각자가 예수를 보냈으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얘기를 면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여러분은 세상에 널리 퍼뜨려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광란을 향해 자면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 여러분은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말은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 인류에게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듭 거듭 이 세상에 와서 거듭 여러분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 예 밝은 선공 켜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밝게 선공이 켜졌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가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 기반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꼴을 길게 끄는 밝은 별 밝은 꼴을 길게 끄는 빛나는 밝은 별 예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듭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지구의 현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구 인류 여러분 지구 인류 여러분 지구 인류 여러분 지구 인류 지구 인류 옆지구 인류 평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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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지구에 인도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빛, 동방의 현자들이 길게 꼬리를 끄는 밝은 빛을 따라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인도됐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안내한 그 비행체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리와 광란을 향해 밤해를 향해 내닫는 이 시점에 예수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구에 와서 수천만 번 거듭 거듭 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 인류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냈으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여러분 세상 전체에 퍼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은 자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예, 이제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꼬리를 길게 끄는 밝은 빛 예, 예수가 태어날 때 예,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밝은 빛을 따라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에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그 꼬리를 길게 끄는 밝은 빛 예,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지구 인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위해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지구에 인류한 그 비행체의 힘을 여기서 밝혀드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현자들을 여기 비행체제 선광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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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성광온 예 예 여러분 자신 속 깊은 곳에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신이 깃들어 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네 여러분 여행 네 점 확인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십니다. 지구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밝게 빛나는 긴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고 있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흰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은 선광을 켜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게 빛나는 꼬리를 끌면서 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밝게 빛나는 빛의 꼬리를 끌어지면서 소리없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체는 황금빛의 꼬리를 끌어지면서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아멘 네 aren't kind Son gaung You Mais And You G To 성광을 바르셨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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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을 바르셨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외계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꼬리를 밝게 끄는 발견비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밤해를 향해 달려간 이 시점 예수의 비밀을 우지 깊은 존재 차원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백색의 꼬리를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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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류 여러분 들여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비행체는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한대는 아래쪽으로 한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가 손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예,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저히 소리 없이 지나지고 있습니다. 지교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무를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행체는 밝은 선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예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